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회 한눈검 정규관시화편 제95강 주제인 여러 시기의 토기 구별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일단 정말 고생 많았다고 먼저 박수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현대사 강의까지 끝났고 정말 통합사라던가 특수 주제까지 데뷔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일텐데 사실 여기 있는 주제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략하지 않더라도 1극까지 봤는데 크게 무리는 없지만 그래도 언젠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완벽하게 데뷔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나머지 강의는 6강에 걸쳐서 통합사랑 특수 주제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가장 먼저 다룰 거는 여러 시기의 토기 구별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통합사 유형에서 가장 먼저 출제되는 이 특수 주제가 토기 유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일부러 앞에 강의에서 안 다룬 이유가 한 번에 비교하는 게 더 좋아가지고 일부러 뒤에 빼놓은 거니까 그 점을 감안하시고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 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해드리면 강의 내용은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업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95강 주제 여러 시기의 토기 구별법입니다. 시기는 고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이 그래서 시기가 상당히 전범위에 걸쳐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시기에 비해서 좀 제대로 구별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고 난이도는 솔직히 근데 쉬워요. 제가 제시하는 포인트 몇 개만 외우시면 문제는 그만 푸니까 제가 제시하는 그런 방향들 제가 공부하시고 출제율은 높은 유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나와야 오해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최소가 아니라 많이 나와야 오해 한 번 정도니까 조금 가볍게 보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학습 전략 제시였습니다. 첫 번째 여러 시기에 제작된 토기를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정 토기의 경우 제작법이라던가 재료 같은 게 힌트로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공략해야 되는 거는 고려청자, 분청사기, 그리고 청하백자입니다. 그래서 출제 원리의 경우에도 문제돈 정답에서 다양한 식의 토기가 일단 사진을 언급되는 일종의 문화 파트고요. 그리고 특정 토기의 경우 제작법 및 재료가 힌트로 언급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고려청자, 분청사기, 청하백자는 비교적 직접적으로 출제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핵심 키워드의 여러 식의 토기 구별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각 토기의 식이랑 어떤 키워드인지 이렇게 다 정리해놨으니까 그것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고대 시대에는 약간 뭔가 말 모양을 그린 토기 같은 게 많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고대니까 그때는 말이 정말 중요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말이랑 관련된 문화상 같은 게 되게 많은데 대표적인 게 도기기마인물령명기입니다. 이거는 경주 지역에서 출토된 그 토기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상강청자 운항문 매병이랑 이게 잘 나오는데 만약에 한능검에서 이 고려청자가 나오면 한능검에서 무조건 얘를 고르세요. 왜냐하면 이 고려청자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 토기에다가 뭔가 이런 무늬 같은 걸 새겼냐 아니면 이렇게 뭔가 안 새겼냐 그런 차이로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앵간에서는 이렇게 무늬가 있는 그 상강 기법을 활용했다는 걸 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 고대시대는 말모양 그리고 고려시대의 토기는 초록색이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이 토기 정확한 이름이라던가 생김새 이런 거 몰라도 색깔만 잘 기억해도 문제 푸는 데 무리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고대는 말모양 그리고 고려는 초록색 조선전기는 회읍색 그리고 중기는 백색 그리고 후기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적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토기 순서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돼요. 자 말모양 토기 초록색 그리고 회읍색 그리고 백색 그리고 파란색 여러분들이 이따가 다시 한번 정보를 할 거니까 이 순서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이 청자 참외 모양 병이 나오면 그냥 고려 인종식에 만들었다는 그런 토기라는 힌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전기 키워드고 이게 후기 키워드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고려 청자는 한눈검에서 내는 거 기준으로는 후기를 낼 확률이 높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다음으로 이 분청사기 응각 어문 편병 이거는 철분이 된 안료를 활용해 만든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물고기가 있다던가 아니면 회읍색 약간 좀 이런 조금 짙은 색 같은 게 나오면 이건 조선전기의 사례구나 이런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푸는선이 좀 너무 설명을 조금 너무 적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갖다 문제를 풀 수 있나요? 이따 들어보세요. 제가 왜 이거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조선중기의 경우에는 이 백자달항아리 그래가지고 이 시기에는 조금 중기 때는 약간 좀 이런 진짜 순백의 그런 일종의 토기 같은 걸 많이 만들었었고 자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에는 이런 식으로 청화매중문항아리라던가 백자청화중문각변해가지고 일단 이 토기는 뭐냐면 이 분청사기와 더불어서 일단 조선전기부터 만들기는 했는데 중요한 거는 조선 후기에 널리 보급 및 유행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선전기만 나왔다고 이 분청사기를 고르는 게 아니라 만약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조선 후기에 널리 보급되었나 안되었나 이 키워드가 나오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 조선 후기의 청화백자는 회화청 또는 토청 등 코발트 알료를 사용할 단계의 특징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파란색 같은 그런 그림 같은 게 있으면 아 이건 말 그대로 청 이 청자가 푸를 청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푸른꽃 이 청화라는 말이 뭐냐면 파란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것도 꽃 같은 거 있고 여기도 뭔가 나무 같은 거 있고 이런 파란꽃 같은 거 뭔가 식물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면 싹 다 청화백자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을 보시고 좀 그런 걸 주목하세요. 근데 다만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구별하시면 좋은 게 이 백자초라포도 원숭임은 항아리도 조선 후기의 백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별도로 조금 주의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암기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관련 기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면은 도자기 표면에 일단 무늬를 새기고 이런 식으로 색을 메워가지고 그린 다음에 이 다른 색 흙을 그거내서 이렇게 무늬를 나타내는 이 방법이 바로 상강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칭하는 말이 상강기법이니까 만약에 용어가 안 외워지면은 아 이렇게 무늬를 새기고 긁어내고 이런 게 나오면 아 그 고려청자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고려청자 제가 어떻게 풀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고대시대 말무양토기 그 다음에 고려시대 제가 고려시대에 뭐 주목하라고 했죠? 고려시대는 초록색 그 다음에 조선전기 회읍색 그 다음 중기 제가 중기 뭐 주목하라고 했어요? 백색 그 다음에 후기는 파란색 주목하면 된다 했습니다. 자 1번 기마인물형토기 자 고대죠? 안 맞고요? 이건 백자 철학 끄무늬병 이거는 딱 봐도 시기를 봤을 때 일단 못해도 조선시대니까 일단 답이 안 되고요. 자 3번 청아 참외 모양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뭔가 이렇게 뭔가 토기 주전자에다가 뭔가 이런 거 새겼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반듯반듯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보시고서 문제를 아 이게 상강기법이구나 그래서 무늬가 있냐 억냐 그래가지고 한능검에서 만약에 이걸 두게 되면은 앵간에서는 무늬가 있는 게 정답이니까 이게 왜 정답이 안 되는지 이런 걸 갖다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낸다면 무조건 고려 인종시계 만들었다. 이런 힌트가 있을 거니까 만약에 나온다 치더라도 이것만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거 자 읽어보면은 여기 회색이나 회흑색의 태토 자 제가 뭐라 했어요? 회흑색 나오면 조선 전기라 했죠? 자 그럼 뭐라 했어요? 제가 분청사기 고르면 된다 했죠? 그럼 분청사기니까 회색, 회흑색 여기서는 그나마 어두운 색이 얘밖에 없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이거 고려시대 자 초록색 고려시대죠? 자 근데 이거는 제가 뭐라 했어요? 분청사기는 조선 전기라 했죠? 그래가지고 자 말무양토기 초록색, 회흑색, 백색, 후기 파란색 이것만 여러분들이 입에 감겨도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파란색, 조선 후기 안 맞죠? 자 백색, 조선 중기죠? 안 맞죠? 저 지금 이름 몰라도 문제 풀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시기 알아두고 관련된 재료 이런 것만 조금 알아두더라도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 다른 거 보겠습니다. 자 이 도자기는 회화, 청토는 토청이라 불리는 코발트 알료 나왔고 자 조선 전기에는 사용이 제한되었지만 자 사용 제한되었지만 조선 후기에 널리 유행했다. 그래가지고 조선 전기 때부터 썼지만 후기에 널리 보급된 게 제가 뭐라 했어요? 청하백자라 했죠? 자 청하백자 제가 파란꽃 이것밖에 없죠? 정답 1번이고 2번이랑 5번은 이건 약간 청자 관련된 건데 제가 어쨌든 간에 이런 거 나오면 일단 고려시대의 확률 높다 했습니다. 안 맞고요. 자 백색 조선 중기죠? 안 맞고 4번 회읍색 조선 전기죠? 안 맞습니다. 그래서가지고 이런 거 토기는 몰라도 돼요. 제가 강조한 포인트만 따라오셔도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이 방법 꼭 활용하세요. 자 그럼 고난도 유형으로 마지막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순서 말 모양 토기 초록색 그 다음에 회읍색 백색 그리고 파란색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일단 말 모양 토기 얘가 제일 먼저겠네요. 그 다음 초록색 두 번째 그리고 회읍색 이게 세 번째니까 벌써 순서 나가다 끝났네요. 더 볼 게 없어요. 이거 몰라도 일단 얘는 당연히 다 별리가 없고 이게 먼저 별리도 없고 자 그럼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데 만약에 만약에 이 다라라고 쳐더라도 제가 이런 식으로 이것만 예외적으로 조선 후기라 했었고 일단 확실한 거는 이게 너무 명확하게 조선 전기니까 그것만 고려하더라도 일단 백자 이런 거 좀 이딴 거 고려해서 최소 중기 이후니까 충분히 문제를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이 꼼수를 잘 활용하시게 가지고 이 문제는 보너스로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95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자료를 추천 다한 것 같고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기출을 추천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시냐 수고하셨고 다음 96강에서는 셋이 풍속 유형의 공략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